안녕하세요. 판례공보호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6월 15일자 판례공보 민사 대법원의 법률재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4월 29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6-224879 판결입니다. 판례공보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보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사건입니다. 그리고 원고가 아파트 입주민이고요. 피고는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었습니다. 전기 아파트 단지에 사는 입주민이 보통 이런 아파트들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다수파, 반대파 이러면서 반대파들이 다수파를 상대로 여러가지 비리와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 나온 게 전기료의 산쟁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기료가 부당하게 나왔다고 해서 상고를 했는데 1, 2심이 졌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죠.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아파트 관리 규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용시설, 아파트에는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 있고 개별적으로 각 세대별로 쓰는 시설이 있는데 공용 전기 시설은 평수에 따라서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별 전기는 개별 분담하게 되어 있죠. 당연한 얘기겠죠. 당연히 공용시설은 공급 명령에 따라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한전에서 2002년부터 각 세대별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 전체 사용량을 세대별로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주택력 고압 요금 단가 이게 좀 더 쌉니다. 고압 요금 단가를 적용해서 전기를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부과를 했더니 그러면 아파트 전체를 기준으로 기축일자 대표에서 요금을 납부하겠죠. 그리고 각 세대별로 분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분담을 했냐면 세대별 사용량을 주택력 저압 요금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사용량을 200와트면 100와트부터 누진율이 쭉쭉 적용되는데 그거를 그냥 한전에서는 주택력 고압 요금 단가를 적용했는데 얘네들은 그냥 주택력 저압 요금 단가를 적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승강기 전기룡은 따로 거기다가 넣어서 세대별로 배분을 했고 나머지 공용 전기 전기료는 징수를 따로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면 주택력 저압 요금 단가를 적용하면 더 많이 거치기 때문에 그 많이 거치는 돈의 일부를 공용시설 전기룡에다가 전용을 시킨 거죠. 이게 대법원에 대한 문제가 된 겁니다. 세대별 요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공용시설 전기룡으로 전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1심, 2심은 전체 요금은 똑같으니까 상관없다라는 건데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여기 이 판례에서는 두 가지가 장점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그런 초과로 징수된 인여부를 공용 부분 전기로 충당하는 것이 가능하냐 이게 적법하냐 문제 없냐 이 문제 하나와 또 하나가 이 요금이 굉장히 적어서 지금 소액사건에 3천만 원 이하의 사건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고를 할 수가 없고 언제 상고할 수 있냐면 법에 뭐라고 했냐면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대법원에 판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판례가 나온 적이 없는데 상반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대법원이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소액사건에 관해서 여러 번 판결을 내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똑같은 변론을 내리겠습니다. 뭐냐 대법원은 뭐라고 했냐면 소액사건 심판법에 규정이 없다 그건 맞는데 국민 생활의 법적 안정성에 해체 우려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액사건도 대법원에 판단할 수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그냥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액사건 심판법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대법원이 우리는 그거 상급에서 할 수 있는 판단 권한이 있다라고 그냥 해버리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전용부분 전기료와 그러니까 세대별 전기료와 공용부분 전기료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공용부분 전기료를 따로 걷지 않기 때문에 누진세 그러니까 세대별 요금을 할 때 전기료를 많이 쓰는 데는 구간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그 사람 때문에 많이 내는 거죠. 그 많이 내는 전기료를 가지고 공용부분을 내는 거기 때문에 공용부분의 분단비율이 전기를 많이 쓰는 사람의 비율대로 공용부분을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입주 대표에서 계산하는 것처럼 돼 있으면 이거는 규약에 다르다.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계산해서 세대별로 면적별로 그러니까 평수별로 나눠줘야 되고 나머지 세대별 비용은 사용량으로 나눠야 된다. 그래서 계산 다시 해라. 그래서 이거 손에 맞으니까 돌려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판례는 내용은 전기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별 논쟁이 없는데 문제는 대법원이 법률의 규정이 없어서 없어서 불합리한 결론을 어쩔 수 없다는 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문제가 있긴 한데 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판례들을 다수 내면서 이 소역사건 심판법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법이 없지만 우리는 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 해석을 대법원이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는데 언제 하냐. 자기의 권한이 있다라는 거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게 아닌 국민의 보호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법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법을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가 좀 저는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좀 적극적 해석이 있으려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그런 데다가 적극적 법 해석을 하고 이런 거는 입법으로 인해서 빨리 해결을 하든지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판례는 그런 점에서 하나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아파트 관련 분쟁이 최근에 판례가 다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거의 블루션이 될 겁니다. 앞으로 아파트 관련해서 워낙 가치가 크고 또 여러 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아파트 관련 소송이 여러 개 나올 겁니다. 아마 그 중에 하나로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한번 아파트 관련 분쟁이 있으면 이런 사건도 같이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